아 오늘은 오늘은 여기 화곡동에서 그동안 저한테 배워서 창업 하신분들 정기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신제품 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새로운 글레이즈 같은거 그 다음에 크림 그 다음에 제품 성형 이런거 오늘 정기 충청도 에서 올라오시고 경기 북부 고향 일산에서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해갖고 오늘 정기 교육을 해요 여기 점주님들 한 세 분에서 네 분이 모여 가지고 오늘 교육하려고 준비 다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제품도 잘 나오고 새로운 것도 좀 바꿔줘야 또 돼야 되고 해서 새해 들어서 오늘 또 첫 교육을 또 시작합니다 야단치자고 하려는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오늘 새로운 거를 싹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배달 외에 아니 아니 그거 조금 있다가 조금 저기 좀 선선해지고 저기 조금 풀리고 저 오늘 신제품들을 몇 가지를 할 거예요 그거는 하는데 크림 종류하고 그 다음에 젤리 종류 그 다음에 글레이즈 그 다음에 크림 치즈 커스터드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들어간 거 스프레드 하고 그 다음에 젤리 하고 한천이 들어가는 양갱이 종류하고 요것도 그 생과일 그 딸기나 지금 체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레몬 글레이즈를 한번 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카라멜 카라멜 글레이즈가 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멜 글레이즈라고 하는 거 하고 그래서 크로칸트 하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본인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래서 꼭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한번 내보라는 얘기야 제품으로 내보고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제품을 열 사람이 중에 뭐 60%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 한 사람이 짜네 아님 내 입에 안맞네 그 말에 귀담어드릴 필요는 없는 거야 잘나가면 계속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먹든 안 사먹든 그러니까 그 계속 제품을 만들어서 그 뭐야 그 만들어서 팔든 그거는 공고지 내가 뭐 백날 가르쳐주면 뭐예요 본인들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오늘은 생전 접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니까 일산하고 아산하고 두 분을 위해서 아니 또 여기 저기 여기 대표님도 있고 세 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나중에 반응을 봐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각 자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 일산은 이렇게 안 해 볼게요 여기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인거 사 가지고 이렇게 끝에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만 이렇게 오면 앞쪽은 깨끗해져요 비비가 더 이렇게 이거 밀가루 나야 돼? 밀가루 나야 돼? 여깄다 너의 가게 장난 아니겠네 터 놓은 거 되게 좋아요 그러지 말라고요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면서도 가게 미 virus 바닥 장난 아니겠네 아니지 끝으로 그쪽이 얇아지는 이유는 저 밑에서 시작할 때 거기서 밀면서 여기 끝에 보면서 이게 확 힘을 주니까는 이 안쪽이 내 몸에서 바깥쪽이 얇아지는 거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하면 이쪽이 얇아지는 거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면 여기서 딱 끝나야 돼 여기 이 라인에서 근데 넘어가면 얇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밀때 이렇게 가서 여기서 딱 끝내야 돼 여기를 보고 딱 끝내면 여기 딱 맞아 근데 이거 좌우색 이거 여기서 보이는 거 생각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기 얇아지는 거야 두께는 딱 8mm 정도에서 1cm 내려야 8에서 1cm 0.8이지 10mm씩 0.8에서 10mm가 돼 2cm가 나와야 4cm가 나와야 4cm가 나와서 1cm가 나와서 10mm가 나와서 기포구 unplugge 기포구 기포를 없애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약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약 그렇게 하면 돼 으 으 아니 일단 찍어 이쪽으로 치고 바짝 붙여서 해야지 여기 그래 하나라도 하나라도 로스를 멸 그 거기를 왜 그렇게 빌어 봤죠 5 5 ac 아 그리고 빼 얇은거 빼라고 으 몇이야 그래 됐어 5 이제는 딴 생각하고 하면 나 안 볼 생각해 인형 끊는 거야 그래도 선호도 많이 힘들어하고 했는데 잘하고 있잖아 정은경 씨도 잘하면 된다니까 처음에 잘 될 때 그냥 계속 갔으면 아무튼 말 대꾸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아 될 일도 안 돼 그렇게 하고 몇 개 찍었어요 아니 크림을 좀 많이 찍으세요 그거는 됐고요 이제 크림으로 찍으세요 어? 잘못했다 손만 안 다치면 돼 이거 되게 안 돼 이거 틀려가지고 힘 좀 더 크려야 돼 씬의 휘어 얘요 역시 아 계속 찍으라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계속 찍어 그러니까 틀리라고 모양이 다 잘못하면 그리고 몇 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 찍어 이거 하나만 찍어 스톱 여기서 저기 서클 두 개 더 찍어요 더는 그만하고 서클로 두 개만 더 하나 둘 됐어요 나머지는 롱전 롱전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찍었어요 자 자 하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여기서 인자로 그냥 뜯어볼게 여기에서 4 또는 4점 여기에서 Fifty 아 남자 집사님은 원래 화려한 것 같애요 남자 집사님은 너무 멈춰서 그냥 그냥 그대로 떠 화야라서 찬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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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400m 이렇게 신중히 하지 않나요? 나뭇대 아니에요. 나뭇대는 조금... 조금 모르겠네. 작다고 그냥 십으로 이건 신중하고 십으로 하면 안 돼요. 똑같이 가야 돼. 왜? 쟤도 지네베석 하는 거니까. 물을 그냥 십으로 구해줄게. 그 다음에... 어... 됐고... 가다가 있어. 삼각 가다가 있거든. 여기가 없어. 여기서, 여기서... 십으로 나오고, 다시. 맞을 걸? 아직까지, 이제 묶은 참으로 썼대. 조금 더 나으네. 아직 하나가 왔어. 무슨ив어, 왜? 무슨ив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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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다가위로 온다. 아유, globe. 그런데 그 때문에, 막 집에서 비벼돌ment. 아주 고소하는 것 같애. 하지만 첨전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ÇaVie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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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온도가 만약에 습도가 올라가면 문 좀 열어 놓고 문 좀 살짝 열어라구 어 아니 아니 이제 이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말고 지금 시작하다가 이제 끝까지 이제 발효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보란 말이에요 그냥 저걸로 딱 적어 놓고 마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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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걸 저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자 다 돌렸어 자 이거는 아몬드를 농축한 거야 선호 이거 먹어 봐 ok 그 이거는 알다시피 랑콩이 으 상대한 거 이거는 이건 헬질렛이요 먹어 봐서 다 재료장에 있어 이따가 재료장에? 아니 저기 쿠팡에도 있어 재료는 어디든 다 있어 돈이 없는거지 그래서 자 보세요 크림치즈와 초콜렛과 이거 이거 이게 맛나면 되는거고 그럼 또다른맛이나 또는 이거 이게 이게 맛나면 더 맛있는거 다 섞으라 이거지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가지 크림 그 소리 안나요? 삑띠꾸비 보컬 으흑 이제 배와 여섯 뼈 옛날에 초창기 때 작년에 작년이라 가을에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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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나왔잖아 그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멘붕이 하는 소리지 지금 뒤집을 때 된 것 같은데 시가 시가 자, 잘 나오죠? 반죽도 잘 쪘고 수분도 잘 맞고 그 다음에 발효 발효를 잘했고 건조를 잘한거야 벌써 색깔부터 틀리다고 건조만 잘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게 또 뭐냐면 반죽이 지금 반죽친지가 이게 이틀 된거야 48시간 된 반죽이라고 반죽이 친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 잘 나와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반죽도 잘 쪘고 다 먹고 다 먹고 피곤 20분 깨끗이 40분 30초 20분 30분 털eni 15분 50분 10분 네 진짜 잘 나왔어 그거 저 시간을 잘 봐 그리고 너무 많이 밀었어 아니 그거 지금 튀길 튀긴 거 몸도 반죽을 많이 밀면 많이 밀수러 반죽이 탄력이 생겨 가지고 최대한 적게 빨리 밀어야 돼 오늘 많이 밀었어 정은경 씨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고 크기가 좀 작죠? 다 끓여도 됐으면 네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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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덕에 그냥 온덕 농전도 잘 나왔고 여기다가 베이컨 올리면 돼 베이컨 베이컨 올려도 되고 그냥 그런 도넛이 있어 베이컨 올라가는 것도 베이컨 올려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만드는 거 하나 찍어야 되잖아 베이컨은 그냥 부어서 불러야 돼?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튀기는 거야 튀긴다고 붉은이 맛있지 안에 안에 필링도 있고 그런 거 있고 미국에선 되게 그런 도넛이 많아 많이 팔리고 천인 거 같아 그럼 더 기름이 오염되잖아 베이컨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 그렇게 이건 두 개 다른 거 근데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모르진 않은 미국에서는 많이 팔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빵이 잘 나왔는데 오늘 딱 흠잡자면 이거를 너무 많이 밀었어 밀 때 팍팍 밀고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너무 반죽 잡고 다 밀으면 반죽이 질겨지고 오늘 같은 날도 서로를 다 되면은 송추라든가 저 전남 나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아니면 저 전남 광주 그 친구라든가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서로들 뭐 추가로 뭐 하고 싶으면 또 이거 꼭 보넛이 아니더라도 샌드위치라든가 디저트라든가 다 배울 수 있으면 다 배우고 디저트도 이제 개개인으로 안 가르쳐줘 개개인으로 다 뭐든지 한 방에 모여가지고 가르쳐줄 거고 제가 제빵을 뭐 빵을 뭐 뭐 이런 또 뭐 하고 싶다 아니면 롤케이크 같은 걸 하고 싶다 나는 롤케이크도 아주 조그맣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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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틈틈이 쿠키라든가 파운드 케익이라든가 머핀이라든가 다 그런 거 배우면 좋은데 또 음식한다고 하면 음식도 가르쳐주고 다 좋잖아 내가 음식도 다 하니까 근데 서로들 이렇게 다 결과가 이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고 아 셰프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뭐 좋은데 여기 온 사람 말고 안 오신 분들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배려를 한다고 하면 자기네 입장만 생각하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하고 아 이래서 셰프님 서운했나 보다 라고 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같이 가려고 생각 안 하고 다들 그 계산적으로 뭐 그러니까 내가 좀 가슴이 아프지 그래서 아프 앞으로는 뭐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해서 그냥 한번 가게 한번 살려보고 여기도 지금 꾸준히 하니까 며칠도 꾸준히 올리고 여기 주문이 많아 그 양은 많지는 않아도 하루에 5,60개씩 나가잖아 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한 세 번, 네 번씩 나가 많이 나갈 때 저번 주는 한 네, 다섯 번 나갔지 계속 주문이 동탄점 같은 경우는 월 1,000개 얘도 저기 여기 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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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래 바로바로 올려서 바로바로 하면 돼 조금 늦게 거리다 하나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내놓고 나중에 이런 거만 나중에만 쾌에 끄트머리하면 돼 그러면 생크림 기계 돌려가지고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쇼케이스 얼른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초콜릿으로 맨레이로 하면 좋아 맨레이반죽으로 어울리게 근데 귀찮으니까는 다들 안 하잖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에 초코크림이에요 뭐야 이렇게 장식으로 뭐 뭐 뭐 마야도넛이 옥수수가 올라가고 뭐 뭐가 올라가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는 아니야 왜 그 집은 그 집대로 그 집이 잘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잘나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리고 내가 뭘 한다는 게 색깔이 색깔이 없는 거야 색깔이 그냥 그러면 그 집에서 원조로 시작한 집에서 우리 걸 보고 우리 거 카피했네 우리 거 카피했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참 보고 참고는 하되 내 거로 뭔가 다르게 만들어야지 목동기는 그대로 따라해 다 이것저것 다 여기 거 같다 저기 거 같다가 제천도 그렇고 그거는 해도 안 해도 그건 자기 자유니까 내가 이러라져라 얘기는 안 하는데 뭐냐 내 거로 만들어야지 내 거로 남들 거 따라하면 뭐해 웃기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데코리시연도 이렇게 해라 는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창작을 하란 말이지 요것도 뭐 체리가 아니고 딸기만 딸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될 거 같고 먹어봐도 돼? 한번 먹어봐 잘라 잘라서 안에 도마 갖고 와갖고 잘라서 이거 이거 과일 할 때 꼭 크림치즈 말고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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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근데 좀 짜서 섞어 뭐 이 짜 짜긴 해 크림치즈를 생크림으로 섞으면 된다니까 아니요 근데 생크림을 안 섞어 할 때 물어 아 저 크림치즈로 생크림이랑 섞어서 해 2대1로 2대1로 하면 안 무너져요 봐봐 이렇게 됐대 아 잘 줄어 저기 떨어지지 않게 연막 연말이니까 연초고 그러니까 가족 손님들이 와서 좀 먹고 근데 그냥 뭐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나무로 도넛이랑 하는데 의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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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뭔지는 몰라요 지금 상의해보지 않아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항상 프랜차이즈는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뭐 이렇게 알려줘도 격댓게 아무것도 없어 뭐냐면 나도 옛날에 프랜차이즈에서 관리자로 이사까지 있었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노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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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임법인만 해도 어마어마한 대기였어요 노예 노예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수업 들여서 돈 다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나는 마진 30%만 먹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하는 거라 노예 생활 노예 생활 마진 30%밖에 안 돼 그리고 화내지 마시고 뭘 화내하는 얘기는 아니 내가 보너스를 하는데 보너스도 하고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거기는 지금 주방이 이렇게 돼있어 아니 이제 고쳐야지 주방 조금 음식 하게 되면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그 벽장도 다 쏟아내서 없애고 주방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렇게 가자 그랬잖아 한쪽은 쟤도 창고로 가고 그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해줄게요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으면 이런 데 딱 포인트로 나무 하나씩 넣어야 돼 완전 정신하나 없이 가면은 아 지금 다시 정리했어요 넌 조명 봐봐 아이 그건 다시 정리했다고 조명 봐봐 얼마나 깔끔해 아이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자 이거는 헤질럿 생크림 이거는 아몬드 아몬드 생크림인데 지금 이게 글레이지를 묻히고 나서 완전 식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레이지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크림을 올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완전 식은 다음에 안 씻고 짜면 이렇게 흘러내린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렇게 흘러내려 찍고 나서 기본 한 3분에서 5분 있어야 돼 그런 초코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슈가 파우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글레이지 묻혀서 크로칸트 뿌리면 되고 선호야 이거 한번 잘라 봐봐 이걸 잘라 보세요 양갱이 글레이지 응? 팥 양갱이 글레이지 먹어봐 담백할 거 내가 만원 받으면 만원 받을 거야 뭐 한 3,500원 정도 양갱이가 그렇게 안 달잖아 설탕을 뺐기 때문에 물염만 들어갔다고 양갱이 글레이지를 입히고 양갱이가 부기 전에 팥빼기를 올리란 말이지 양갱이 있으니까 양갱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 망고는 이거는 갈아서 진짜 만드는 거야 여기서 내가 갈았어요 근데 이 망고는 이 색깔을 지금 이 색깔 보면 약간 색깔이 좀 그렇잖아 천연 색깔을 조금 색깔을 주면 돼 그러면 색깔이 살아가고 그래서 젤라틴 그래 맛있다 요즘 망고 걸리는 건 돼 젤라틴 그리고 설탕하고 그리고 설탕하고 여기 이렇게 더 망고 많이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는거 보나스 도 다 안 끝났는데 음식 음식 저기 그 그게 뭐냐면 그러면 못 탄다고 보나 스가 안되고 음식도 안되고 똑같은 거야 괜히 시작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작해 도넛스에 하다가 완전 마스터 안 하고 느리는데 막 11시 12시에 끝나고 이런데 손님은 들락달락 거리지 뭐 해야지 그 다음은 계속 늦어질 거 아냐 근데 딱 11시 반쯤에 들어와서 저기 두 명이 세 명이 들어와서 식사를 딱 시켜버려 그럼 어떡할거에요 도넛스도 안 끝나 음식도 못해 이러면 죽도받도 안돼요 그러니까 다 잊고 도넛스만 5일을 해서 이 친구처럼 여기 사장처럼 완전 마스터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여유 있을때 도넛스 음식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거기 주방 구조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주방 안에서 그냥 잠깐 스탑해 놓고 자지우직 음식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고 그러니까 한 코너에 다 있으면 가능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음식도 개판에 손님들 막 엉망진창 되어버리면 괜히 시작하는 것만 또 안 하는 것만 도 못하잖아요 아예 안 하는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엊그저께 손님 많이 왔다고 그래갖고 손님들 가족 다니고 왔으니까 음식 좀 팔아보면 매상 오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아예 다 때려치고 안 하는게 나 안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나 도넛스 안해 딱 까놓고 도넛스 안해 이것만 나 올인 할거에요 이것만 나 죽기 살기로 할거니까 메뉴 딱 두세가지만 하란 말이야 그래서 햄버거면 햄버거도 어디꺼 막 잘 어디 강릉에 어디 뭐 이태원 어디 강남에 어디 이런 햄버거 보고 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에 없는 햄버거를 하란 말이야 거기에 승부를 고르랍니다 그 한가지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프렌치프라이가 나가면 우리는 오븐에 급는 웹지로 나가고 아 걔네들 그거 아니면 없어 그럼 우리는 습 습 습을 하나 준다 이거야 뭐 뭐 뭐 뭐 뭐 버섯 습이라던가 아니면 스틸을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데 아까 콩 카우보이들은 강남콩 습 있어 빈숍 빈숍을 준다던가 좀 색다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사진 계속 매일 올려야 돼 내가 내가 인스타도 매일 네이버 블로그도 매일 매일 하루로 하루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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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산 카페버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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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뭐 수제버거지 신창 뭐 남성리 뭐 아산 천안 안중 평택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동네에 이름만 올려갖고 되지도 않아 그렇게 사람이 기를 쓰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도넛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예 다 때려치고 아침에서부터 햄버거면 햄버거 어떤 음식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자면 햄버거를 한다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햄버거만 계속 준비하면 돼 근데 본인이 느리고 지금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그건 자기 욕심이야 내가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 능력이 안 돼 다 잊어먹는다고 남동이 와 가지고 왜 초보자가 다 배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한다고 돼지가 않는다고 걔는 욕심에만 배우는데 나중에 다 까먹잖아 지금 9월달에 도넛을 잘했는데 다 엉뚱한 생각하니까 여기에 열정을 못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손님도 없지 안 나가지 그러니까 하기는 싫지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라고 처음에 제일 빨랐어 도넛을 한 사람 내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도넛으로 오린 아메리칸 도넛으로 오린 간다 그러면 오린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롭게 시간적 여유고 뭐 시간 싸움이니까 뭐 10시에 끝난다 아니면 10시 이전에 끝난다 그러면 햄버거를 한다 치다 그러면 감자도 쓸어서 웨지 만들려면 감자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티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베이컨도 구워야 되고 돌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아장아장아장 걷는 걸음마 단계에 걷는 유치원 어린이 어린이하고 똑같은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게 돼 안 되지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때려 죽여도 안 돼 괜히 해갖고 손님들 약 올려가지고 우리 언제부터 뭐 할 거 해갖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컨트롤도 못 하는데 괜히 손님들한테 뻥친 거 밖에 더 돼 그 판단을 잘 해야 돼 도넛스를 포기하느냐 포기를 하고 나서 나 그냥 그러면 셰프님 아이템으로 그냥 우리 한번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가 그게 낫다고 손님 손님 말에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 친지들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막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야 자 이것만 넣어 이것만 근데 지금 2kg 하시잖아요 2kg인데 왜 이렇게 조그린 것 같애 2층조그린 것 같은데 진짜 소 огранич Tracey 5분 만지는 안 돼 shocked 5분 만지 만지 간이 です